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심의회의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안건을 통과했다며 경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외투 비율에 따른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전라남도와 여수시 미래에셋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투자 이행 협약을 맺고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경도개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 나서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의 용역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후보자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마감한 제7차 박람회장 부지활용 민간투자 유치공모에 4개 민간투자업체가 응모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모두 기준점수 미달로 최종 사업후보자 선정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단 운영에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세풍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광양만건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광양세풍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지정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세풍 외국인 투자지역은 세풍일반산단 내 8만 2,641제곱미터의 부지를 국도비와 시비 246억 원으로 매입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이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으로 입주 외투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이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 광양만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제29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순천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생활체육축전은 정원 품은 행복 순천 함께 뛰는 전남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팔마주 경기장 등 28곳의 경기장에서 축구와 야구, 육상 등 20개 정식 종목과 단체줄럼기와 새끼꼬기 등 3개 민속경기, 그리고 시범종목인 농구 등 24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오늘 팔마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타악과 비보이댄스, 치어리더 공연과 함께 코요태와 박강성, 윙크 등 인기 가수의 공연으로 펼쳐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2017 관광두레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관광두레 참여주민과 관광두레 PD, 관람객 등 참여자들이 탐험대가 돼 지역의 관광자원을 찾아 나선다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권역별 보물섬 탐험을 소개하는 여행마켓과 한국을 빛낸 54곳의 관광두레 축하공연, 한마음소통회장 특별강연 등 관광두레의 발전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참여형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광두레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로 2013년에 사업이 시작돼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160여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성황동, 도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민선 6기 중점 시책의 하나인 지역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1,14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황동과 도이동 65만 4,700여 제곱미터에 3천여 세대 8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환지계획안을 수립해 24일까지 환지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환지예정지 지정과 채비지 분양,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토지개발업체 대표와 임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 경찰서는 오늘 상포매립지 업무상 횡령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개발업자 2명은 횡령 등으로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